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박병찬 기능장님 오랜만이십니다 오늘 오랜만에 신혼 하신거에요? 그동안 어디 데이트 하신거에요? 비즈니스로 인해서 좀 바빴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소개시켜 드릴까요? 투싼 ix가 입고 있는데 기스가 살짝 났어요 기스가 이렇게 살짝 났거든요 이건 제가 봤을때는 도장을 하는것 보다는 간단하게 콤파운드로 해가지고 지워내는 방법이 있거든요 한번 콤파운드로 지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콤파운드가 두가지 종류가 있네요 3M이네요? 네 3M 여기보시면 이제 2,000파운드 2,000 아 2,000 여기보시면 3,000 아 3,000 네 여기보시면 이제 입자가 약간 이게 이제 2,000이 거친거 거친거 있고 이거는 좀 더 부드러운거 아 부드러운거요? 네 이제 거친걸로 해가지고 이제 기스난 부위 이 부분을 살짝 지워보겠습니다 뭐 안 거친거 3,000으로 하면 안되나요? 그렇죠 거칠질 않으면은 이 부분이 살짝 미세하게 보면은 살짝 기스가 나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평평하게 해가지고 살짝 갈아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콤파운드가 그리고 3,000 이거는 이제 살짝 갈아내는 부위를 보호해주고 이제 살짝 이제 코팅 코팅 광택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한번 보시죠 이제 이제 하실 때는 장갑에 이제 이천 콤파운드를 묻히고 이제 시계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시계방향으로 이렇게 이렇게 네 시계방향으로 이렇게 쭉 네 반복적으로 쭉 돌리시면 됩니다 네 안 지워지는데요? 아니 좀 더 기다리셔야 돼요 네 시계방향으로 네 쭉 하면은 아 지워지입니다 네 없어지네요 어우 힘드네요 이거 힘드네요? 네 좀 더 힘 좀 더 주시죠 장어를 먹어야 되는데 장어랑 말했더니 장어를 주셔야 되는데 장어를 못 드셔가지고 힘이 없어지다 그렇죠 장어를 좀 먹어야지 이건 힘이 나는데 손에 힘이 없네요 요새 네 지워지는데 살짝 지금 표시가 나는데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네 이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돌리면서 열을 발산하면서 많이 좋아졌는데요 그래서 표시가 약간 나는데요 잠깐만요 어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보시죠 기스가 약간 살짝 깊게 파였네요 그러면은 그 천방짜리로 하면 어때요 일단은 이제 기스가 나있기 때문에 네 이제 펜트가 한 세겹으로 이제 도장이 되어 있거든요 평단을 낮춰가지고 네 메꾸는 작업이 이제 컨파운드를 하는건데 네 좀 기스가 깊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천방은 준비가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2천방으로 한번 더 해보고 네 안되면은 네 3천방으로 약간 광택하고 마무리 진행된 걸로 하죠 네 그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다시 한번 네 2천방으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그 멀리서 보면은 어 비슷하게 완벽하니 완벽하지는 않지만 네 간단하게 그 스크래치가 없어지는 것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네 네 네 네 멀리서 보니까 그래도 네 네 스크래치가 거의 없어 보이네요 네 네 이제는 이 3천방으로 네 이제 광택 광택 역할을 하거든요 네 이제 이걸 한번 네 발라보겠습니다 네 마무리를 하는거죠 그렇죠 마무리 네 이게 지금 2천방으로 갈아낸 다음에 네 그다음에 3천방으로 네 다시 시계방향으로 네 네 네 그래도 이게 육안으로 봐서는 잘 눈에 띄지 않게 잘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박병찬 김장님 고맙습니다 어 별말씀을요 아니 뭐 김장님 총각이시잖아요 돌싱입니다 아 돌싱이세요? 네 좋은 여자 만나셔야 하는데 어떻게 어 주위에 좀 예쁜 여성분이나 착하신 여성분들이 있으면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한번 눈웃음 한번 보여주시죠 아 여기 영상 보시고 혹시나 전국에 아가씨들 마음에 드시는 아가씨들 계시면 연락 주십시오 이것으로 투싼 ix 스크래치난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